맞췄어? 나 지금 왜 옷을 맞췄어? 다섯 번째 멤버 테스파, 테스파! 테스파! 진하다. 이 정도는 아니네. 맞췄어? 뭐야? 나 지금 왜 옷을 맞췄어? 다섯 번째 멤버 테스파, 테스파! 잡아먹어, 잡아먹으라고. 잡아먹어. 저 방송국 카메라 잡으러. 잡아, 뜯어먹어. 화보처럼, 화보처럼. 너네 걸로 만들어. 화보야, 화보. 화보 찍으라고. 화보 찍으라고. 젊음이랑 귀하단다. 어, 귀가 너무 크기 싫어. 동협이 형, 동협이 형. 화내가 퍼포먼스를 써서 키도 퍼포먼스가 없습니다. 아! 고르세요. 아니 그러면 슈퍼로 한번 틀어줘요. 원할 키는 조회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키는 좀 해드릴게요. 나 에스파랑 같이 할래.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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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나오세요. 근데 키, 벌써 알아요? 아니 그럼요. 아니 뭐 유틀됐어, 뭐야? 아니 어떻게 영상을... 에스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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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갑니다. 에스파! 에스파! 감사합니다.